지리산 골짜기에서 흘러온 물이 바위 벼랑을 만나면 거대한 물줄기로 떨어집니다. 장관을 이루며 쏟아져 내리는 은빛 물줄기 아래 한 남자가 있습니다. 시끄러운 물소리에도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박기용 씨입니다. 그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전방 폭포의 기를 받으면서 정상을 하게 되면 정신이 정말 깨끗해지고 맑아지는 거예요. 폭포의 전기를 받으며 자신만의 수련을 하고 있는 남자 박기용 씨의 명단으로 떠납니다. 구리에가 자랑하는 수락폭포. 빼어난 풍경은 마음의 때까지 씻어낼 수 있는 최고의 장소로 손꼽힙니다. 기용 씨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신을 수련하는 대한민국의 최고의 명당자리입니다. 잘 있었어? 얌전히 기다리고 있는 녀석들은 수련 동반자들입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몸을 단련할 차례입니다. 동작에 비해 표정은 진지합니다. 어설프죠? 어설프죠? 이 운동이라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어설플 때 가장 운동이 잘 되는 거예요.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제가 혼자 터득한 거예요. 중국의 소림사 영화나 아니면 이승룡이가 과거에 나왔던 거. 그다음에 치권.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태권도. 그다음에 유도, 복싱. 제가 안 해본 운동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종합을 해서 제가 결론을 내렸어요. 이 슬로우로 하는 무술은 가장 운동의 효과가 좋다. 58세에도 체력만큼은 자신 있답니다. 수락폭포는 물줄기가 떨어지는 곳까지 넓은 바위가 이어져 있어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물맞이 폭포로도 유명합니다. 전남 지역 유명 길곡 중에서 산소 음이온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폭포수를 맞기엔 종이 일러고입니다. 약간 추운기가 들어오는데 이 엄동철하나 겨울에도 이런 수련을 통해서 몸이 발견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적당하게 좋습니다. 이렇게 기용 씨만의 심신 수련이 끝났습니다. 태양아, 금아 집에 가자. 이게 우리의 집으로 가는 거야. 이제는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랍니다. 오, 집에 와 있었어. 그런데 집이 아니라 자동차가 있습니다. 이게 저의 집이에요. 차가요? 네. 차에서 하세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다용도입니다. 도로상에 이동할 때는 마이카, 방랑카가 되는 거고 저녁에 해가 넘어가고 잠자리 들 시간에는 이게 최고의 호텔. 있을 건 다 있는 방랑 자동차. 아니, 박기용 씨의 움직이는 집입니다. 1년 중 300일을 길 위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요란한 장식과 문구들은 모두 직접 꾸민 것들입니다. 자신을 향한 다짐이랍니다. 제가 자연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으로 치장을 하고 다니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즐겁고 행복해하고 그래요. 편안하게 문이 열리는 친절이에요. 자연 속에서 보기 좋은 것들을 하나 둘 옮기다 보니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심지어 닭도 키웁니다.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우리 꽃순이입니다. 이 명찰도 있는데 명찰 한번 보실래요? 우리 꽃순이 명찰 한번 보시면. 오염을 지켜놨는데 잘 안 보일 거예요. 방랑카멘의 꽃순이. 주인이 있으니 데려가지 말라고 만든 명찰입니다. 황금알을 저에게 하루에 한 개씩. 아, 이게 알도 나아요? 그렇습니다. 매일같이 하루에 한 개씩 아주 성실하게 낳고 있어요. 꽃순이뿐 아니라 네 마리의 개들도 동행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같이 다니는 사람이 또 있나 봅니다. 저희 아내입니다. 아, 저쪽에 지금 산책 갔나 봐요. 자기, 사랑하는 자기 애순 씨. 기다려 오세요. 아내 김애순 씨입니다. 다 보고 다니십니까? 네. 아버지랑 두 분이서 이 차를 타고 같이 다니세요? 집은 없어요? 집 있죠. 아, 집 있어요? 네, 그럼요. 아내는 부천에서 생활하며 가끔 남편을 따라다닙니다. 내가 갖다 주고 부치라겠죠. 왜 부치러 가셨어요? 이 몸이 이 임자가 있는 몸이니까 노타치. 그 누구도 접근하지 말라 해서 집사람이 강요해서 이걸 부치는 거고. 여자들은 조금 그런 게 질투가 많아요. 아 그래요? 네. 아내의 적극적인 지지 아래 전국을 돌아다닌 지도 벌써 8년째입니다. 그는 왜 방랑의 길을 선택한 걸까요? 돈을 많이 벌고 재벌가들도 죽어갈 때는 빈손으로 가더라는 얘기예요. 50살부터는 정말 자유분방하게 제 발길을 받고 영원히 시키는 대로 아무런 스트레스 없이 전국 방방곡곡을 유랑하고 방랑하면서 정말 자유분방하게 살아야겠다는 기억을 세웠던 거예요. 어려서부터 자유로운 삶을 꿈꿨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앞만 보고 열심히 일하다 보니 어느새 중년이 됐습니다. 문득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그래서 50살까지는 최선을 다해 일하고 그 이후로는 자신을 위해 살자고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8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구름 따라 이동하던 방랑 자동차가 멈춘 곳은 하동의 활공장입니다.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와 끝내주네요 여기 오니까 이 사방이 확 트여있는 이 넓은 우주를 바라볼 수 있는 아주 최고의 명당이다. 패러글라이딩을 하지 않을 때는 누구나 잠시 머물 수 있습니다. 좋은 아름다운 자연의 경관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해주네. 깜짝 놀라게 해. 자기를 만나서 이렇게 깜짝 놀라지. 나 혼자 오겠어요. 얘를 못 오지. 해발 650미터에 위치한 활공장은 사방이 탁 트여 있어 최고의 풍광을 선사합니다. 아래로는 넓은 악양 들판과 섬진강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지리산까지 품을 수 있으니 이보다 더 훌륭한 전망대가 있을까요? 눈이 호황이죠. 누굴 만나서 여기 우리 신랑 만나고 방랑카메를 만나서. 처음 기용 씨가 방랑을 떠나겠다고 했을 땐 아내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던 지난 시간을 알기에 허락했습니다. 100%야 난. 왜냐면 떨어져서 살 때도 있으니까 100%지. 잘해요 생각보다. 다른 사람이 몰라서 그래 그걸. 모르지 알게 뭐예요. 좋은 부부가 사는 거를. 그러고 좋잖아. 한 번씩 떨어져서 살고. 그 여자들은 그걸 몰라. 얼마나 자유로운데. 또 같이 붙을 때는 이렇게 같이 돌아다니까 또 좋고. 따로 또 같이 사는 삶도 나쁘지 않답니다. 한 번씩 만날 때마다 정이 더 쌓여간다죠. 5분 후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다가 명당자리가 생기면 바로 그 자리가 저의 집이고. 그게 저의 숙소예요. 그래서 지금 발길 닿는 데로 가는 것입니다. 방랑 자동차와 함께 마음 가는 대로 유랑을 하고 있다는 기용 씨. 이번에는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어디로 가려는 걸까요. 아는 사람이라도 있는 건지 거침이 없습니다. 여기가 저의 전용 농장. 달래 농장이에요. 많이 있네. 많이 써. 여기는 달래가 이 정도면 자연에서 많이 있는 편에서. 소랑하고 똑같죠? 네. 마을이 농장이지 논뚝에서 제멋대로 자라고 있는 달래입니다. 나오죠. 누가 일부러 씨를 뿌린 것이 아니라 자연이 키운 야생 달래입니다. 저는 방랑 생활을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어느 위치에 가면 뭐가 있다는 것까지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다 발견한 생활의 지혜랍니다. 딱 한 끼 먹을 만큼이면 충분합니다. 다음은 하천변입니다. 여기도 잡초만 무성해 보이는데요. 뭘 캐는 걸까요. 이거는 자연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공유물이에요. 누구나 다 채취를 해다 먹는 그런 미나리에요. 이거는 개인 소유가 아닙니다. 역시 자연이 농사지은 미나리입니다. 하루 종일 돌아다녔더니 배가 고픕니다. 먹을거리도 준비됐으니 슬슬 자리잡아 볼까요. 이번에는 섬진강변에 있는 야영장입니다. 차 안에서 잘 때도 있지만 오늘은 아내가 있어 잠자리에 더 신경 씁니다. 오늘 현재 이 시점부터 이 자리를 떠날 때까지는 이게 저의 정원이고 저의 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부자다. 부럽죠. 부러울만한 풍경입니다. 방랑 생활 8년. 먹는 방식도 남다릅니다. 날 위해서 이 돌멩이가 달궈져야 돼. 잠시. 돌을 뜨겁게 달구어 고기를 구워 먹을 겁니다. 아내가 가져온 특별식입니다. 이거 배워서 하면 안 되는데. 억만 진창으로 보이지만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라보시면 고기 굽는데 저런 방법으로 굽는 것이 정석이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시면 돼요. 먹는 거하고 두 사람 먹는 거.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소까지 노릇노릇하게 구워집니다. 밥 다 됐어. 다 됐어? 그럼 이제 밥 먹어야지 뭐. 고기. 갓 치은 흰 쌀밥까지. 궁침이 절로 돕니다. 어디 맛 좀 볼까요? 지철 달래까지 더해서 기용 씨의 영원한 후원자 아내에게 먼저 한 쌈 건넵니다. 명당에서 먹으니 더 꿀맛입니다. 이것이 행복이지 돈 많이 싸놓고 돈 지키려고 근심 걱정하는 게 행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난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인생의 길이라는 게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편한 것도 많습니다. 화장실도 없고 의식주 해결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이 주는 포근함과 길 위에서 느낄 수 있는 자유로움이 그를 자꾸만 부릅니다. 다음날 방랑의 길은 다시 시작됩니다. 기용 씨 부부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이 있습니다. 피아꼴의 자랑 홍단풍나무입니다. 그냥 지나칠 수 없지요. 나는 12월, 11월에만 단풍을 본 줄 알았더니 이 아름다운 단풍을 5월에 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명당이다. 이맘때 더 고운 빛깔을 자랑합니다. 떠나지 않았다면 몰랐겠지요. 죽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어디로? 방랑의 길을. 그러면 순간순간 이 새로움과 신비로 아름다움. 이 아름다운 눈으로 아름다운 눈치를 보면 이 아름다운 마음이 생겨나. 끝이 어딘지는 모릅니다. 마음을 부르는 명당을 찾아 방랑 자동차 여행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53년을 원했던 아들도 없게 됐고요. 최고의 명당 아니겠습니까? 도시에서 이뤄봐, 미쳤다 거지. 도시에서 이뤄봐, 미쳤다. 도시에서 이뤄봐, 미쳤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losses, 예상담에,уст다. 신의 축하러, 미쳤다. 이 아름다운 눈치를 뿅ANA. 그 속도를 우선 우선이 대신 이뤄보는 서너있는 날에? 이 아름다운 눈치를 Além다. 이 아름다운 눈치를 봉니다. 우리 스포츠가 2인 카톡사입니다. 우리가 그리에는 손을 받는 것은 2인 5일 전이들과 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